카라큘라 야반도주, 두 아들 건다더니 수익 정지나자 사무실 간판 떼고 잠적 후 아내와 두 아들 근황, 먹방 유튜버 쥐양 협박 사건과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 본명 아이세우가 사무실 간판을 내리고 잠적한 근황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까다. 카라큘라 야반도주, 두 아들 건다더니 수익 정지나자 사무실 간판 떼고 잠적, 정의 구현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인기를 끌었던 그는 쥐양 협박 2,500만원, 검아비, 고표혜림 관련 발언 등 부조리한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며 지탄을 사고 있습니다. 카라큘라가 운영하는 카라큘라 미디어는 지난 16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 간판을 철거했다고 스포츠 경향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카라큘라와 절친한 사이인 천호성 변호사가 함께 입주해 있었는데 카라큘라 미디어 간판만 돌연 사라졌습니다. 카라큘라는 기자들과의 연락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카라큘라는 지난 15일 올린 사과 영상을 끝을 로우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일은 유튜버 쥐양이 자신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 과전국진 등 카라큘라는 아직 고소 안 했으며 고소를 검토 중이다을 고소한 날이며 유튜브 코리아가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에 대해 수익 중지 결정을 한 날입니다. 카라큘라는 이후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카라큘라 논란 총정리, 현재 카라큘라에 관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녹취록 조작 방송 의혹, 그는 우선 구제역이 쥐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구제역에게 조언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카라큘라는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으라고 부인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자신은 오히려 구제역을 말리는 입장이 없다고 해명하며 구제역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해당 녹음 파일은 카라큘라에 유리한 발언을 추가로 편집해 넣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카라큘라는 녹음 파일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카라큘라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된 BJ 수투본 명 서현민에게 2,500만 원을 검화비 교통비로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카라큘라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도 공개된 상태입니다. 평소 범죄자들을 사적으로 단죄해 정의 구현하는 모습에 인기를 끌어왔는데 오히려 범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자 구독자들은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라큘라는 이에 대해서도 해명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현재까지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카라큘라는 학교 폭력 피해를 입고 성인이 돼서도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한 고 표 예림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카라큘라는 그간 대외적으로는 표 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최근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표 씨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 같은 대화의 상대방은 표 씨를 괴롭혀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표 씨를 놓고 그같이 말하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아들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던 카라큘라. 이에 그의 가족 및 와이프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카라큘라 방송에 출연해 얼굴과 이름을 알린 부인 정다희의 직업은 세무사입니다. 이외에 나이나 학력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결혼했으며 슬아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와이프의 직업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카라큘라의 와이프가 세무사였다니라며 세무사라니 진짜 대단하다 부인도 이 사건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사건과 상관없는 인물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또한 카라큘라의 야반도주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왜 죄 없는 두 아들을 걸었니? 네 두 손모가지를 걸어야지 여러모로 대단한 놈이네. 어떻게 아들을 걸어? 관상은 과학이 맞는 것 같아 카라큘라 완전 나락 수준인데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암을 발견해 수술까지 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과거 공개된 영상에서 카라큘라는 자신의 암투병 사실을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카라큘라는 제가 그동안 많이 아팠다. 눈치 빠른 구독자들은 제가 최근 스튜디오에서만 촬영하는 게 의아했을 것이다. 몸이 많이 안 좋았다. 지금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가을 건강검진을 하다 항문에서 약 5cm되는 지점의 대장 내 유암종이 발견됐다며 건강검진 병원에서 제거와 동시에 조직검사를 맡겼어다. 그런데 해당 유암종이 암세포였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어 서울 삼성병원 암센터에서 수술 스케줄을 잡고 유암종이 자리 잡았던 부분의 대장 내벽을 절개해서 뿌리를 긁어내는 수술을 했다라며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복부 CT, MRI, 내시경 등을 찍고 추적검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카라큘라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이되고 퍼지는 악성암은 아니라 항암치료는 안 해도 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카라큘라는 범죄와 사건을 다루는 유튜버이자 한국공인탐정협회 소속의 탐정으로 본명온 이세욱입니다.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36세입니다. 카라큘라의 뜻은 자동차를 의미하는 영단어카와 드라큘라를 합친 것입니다. 유튜브 활동 이전에는 수입 자동차 판매 시장인 서울 오토갤러리 주승부 모터스 전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의 차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내수로 매입 판매하는 딜러로 활동했습니다. 2019년 12월 운영하던 자동차 매매 상사의 전시장 을수입 자동차 직수입 회사인 A1인턴의 셔널M의 가쿠자동차 세일즈 업계를 은퇴했고 2020년 1월부터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123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는 정다혜 씨와 결혼했으며 부인의 직업은 세무사입니다. 정다혜 씨는 서초동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력 10년의 세무사입니다. 종종 카라큘라의 유튜브에 출연해 탈세 등의 문제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라큘라와 아내 사이의 자녀, 집안, 금수저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125만 구독자 만들 수 있던 이유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압구정 롤스로이 차량 돌진 사건 2023년은 카라큘라의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2023년 8월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을 다루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소해 주었습니다.